영종도 영종도가 가려면 월미드에서 배 탈 수 있어요 인천대교나 영종대교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만 지나갈 수 있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가거나 아니면 그냥 배 타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서 배를 타면 돼요 이 정도 가는 게 대인이 3,500원이네 편도 금액이 3,500원 왕복이면 7,000원이구나 여기에 이제 배가 들어오면 여기서 배를 타고 영종도로 갈 수 있죠 갈매기들이 엄청 많죠 와 저기가 고읍베터 월미드에서 배 타고 오면은 여기에 배가 쓰는데요 옆에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돼서 여기 위에 호텔은 솔레비 호텔 반대편을 보면 저기 다리가 보이는데 저희가 영종대교 그냥 공항버스 타고 집에 갈 때마다 보이는 그런 풍경 공장들 인천에 구읍베터 바닷가 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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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